이런 단선적인 대처 이면에는 혹시 이명박 정부 때처럼 박근혜 정부 때처럼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지적 잘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북한 붕괴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 기억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음이든가 인도네시아에 그때 무슨 정상회의가 있어가지고 가서 그래서 교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분이 교회 신자다 보니까 성경에는 신랑이 새벽에 도둑처럼 도둑같이 들어온다는 구절이 있다면서요. 나는 성경을 모르니까. 있습니까? 그런 것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지금 통일이 임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기사라고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북한 붕괴론에 빠졌구나. 그러더니 이제 통일 비용을 계산하더라고. 점차적으로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갑작스럽게 통일이 됐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얘기를 하면서 예산만 가지고 안 되니까 별도로 모금을 또 해야 된다는 캠페인까지 벌이고 그랬었어요. 통일 항아리라는 걸 만들고. 그러다 끝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북한 붕괴론을 믿었었어요. 1913년에 취임을 해가지고 14년 1월 초론회 기억을 하는데 역시 기자회견 때 연두. 갑자기 통일은 대박이다. 그러고 끝났잖아요. 그러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또 붕괴론에 빠졌군. 그 배후에는 아마 최순실이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지금부터 전공인이 또 작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월 초에 대통령이 그런 기자회견을 했는데 1월 중순에 언론에 뭐가 지금 기사로 떴냐면 2013년 연말 국정원이 속년을 할 때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간부들하고 속년을 하면서 2015년에는 우리의 통일이 될 테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하자. 건배 그랬다는 거예요. 건배사를요? 건배사를. 그렇죠. 2015년에 통일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2013년 말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대통령한테는 2015년에는 통일이 될 테니까 준비하시라는 입력이 됐고 그게 국정원장도 거기에 좀 홀려가지고 건배사를 그렇게 했고 국정원장이 그걸 믿을 정도니까 대통령 안 믿겠어요? 그게 통일은 대박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국정원 아니 통일준비위원회를 7월 15일에 출범을 시켰어요. 나보다 그때 들어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화가 왔어요. 임간부위원장이 정정욱 교수라고. 내가 김영삼 정부 시절에 통일배상원을 했을 때 외계안복 수석으로 모시던 분인데 들어오라고 그래서 안 갑니다. 북한 붕괴론을 믿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북한은 쉽게 붕괴하지 않습니다. 붕괴하지도 않을 북한을 놓고 무슨 준비연예는 뭘 어떻게 해요. 통일부가 지금 준비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준비연예는 왜 만듭니까? 그런데 결국 안 됐죠.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도 천공이 2024년에 통일된다고 했다가 또 1년 미뤘다면서요. 25년으로. 그리고 이걸 내가 여기서까지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우리 이명수 기자가 무슨 7시간 김건희 당시 그때 무슨 후보 부인하고 전화할 때 보니까 남북무지도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도 붕괴론을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곧 붕괴할 북한을 윤석열 정부가 상대하는 데는 어설프게 무슨 박정희 때부터 쭉 해왔던 엔게이지먼트 팔레시보다는 압박 정책 그렇게 해서 빨리 붕괴 속도를 붕괴를 빨리 촉진시키자. 그렇게 해야 내 임기정에 통일된다 하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북한 붕괴라는 게 경제적으로 사실은 폐쇄적인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국가의 동력이 사라진다거나 갑자기 꺼지는 일들은 쉽게 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붕괴 요인이 있습니다. 분명히. 미운 생각을 가지고 보면 북한의 붕괴 요인은 사실 쎘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로 북한에는 붕괴 요인도 있지만 체제 지탱 요인이 만만치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북한이 붕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북한이 독재국가고 세습체제고 경제가 형편없고 그다음에 핵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하느라고 유엔 대북 제재를 저렇게 오랫동안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살 길이 있나? 곧 굶어죽기 마련이야. 이렇게 해서 붕괴가 임박했다고 믿고 싶은데 반면에 지탱 요인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독재국가고 세습체제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철저한 감시체제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쥐새끼 한 마리 맘대로 못 움직이도록 통제를 하기 때문에 밑에서 붕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붕괴할까 하는 것은 그건 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자본주의적 발상이지.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가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형편이 어려울수록 아니 동네에서도 보면 부자칩보다는 지금 부자칩은 형제 간의 돈 때문에 싸우지만 가난한 집안의 형제들일수록 잘 뭉치잖아요. 결속력이 더 강하죠. 그럼. 바로 그런 간단한 원리 때문에도 북한 지탱 요인이 붕괴 요인 못지않게 크기 때문에 저기 쩔룩거리면서도 간다 이거야. 쩔룩거리니까 저건 곧 쓰러질 거고 곧 쓰러지면 죽는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붕괴론이 언제 나왔냐면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미제입니다. 미제. 미제 국산도 아니에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금 CIS다 무슨 CSIS다 무슨 CFR이다 무슨 싱크탱크들 많이 있잖아요. 한국보다 싱크탱크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거기 다 군산복합체 하고 다 연결돼서 소위 정권의 성격에 막는 국제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가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그런 싱크탱크에서 전쟁 지속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켜주면 거기 전쟁이 지속되고 또 그다음에 북한이 군사력을 강화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한국 인테리어들한테 전문가들한테 겁을 줘 놓으면 국방 예산 편성하는 데 증액을 시킬 수가 있고 특히 미국 무기를 많이 팔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만들려면 한반도 정세는 날이 갈수록 어렵고 북한의 군사력은 날로 커지고 핵무기가 30개였다가 50개로 늘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장난을 쳐요. 나도 연구원의 부원장 원장 해봤지만 그거 소위 정치적인 분석 내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동굴합보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네. 또 동독이 장관 서독이 흡수되는 식으로 통일되지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미국에서 노스코리아도 머지 않았다. 응? 그대로 놔두면 제가 하드랜딩 한다. 아니, 머지 않았다. 그대로 놔두면 무너질 텐데 과연 노태우 정부가 무슨 7.7 선언을 내놓더니 말이야 남북 무슨 총리급 회담을 하면서 체제 보장을 해준다. 기본합에서 1조가 상호 불가침, 상호 영토 존중, 무슨 파괴 전파 활동 중지, 비방 중상 중지, 현재 있는 경계선을 그대로 당분간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5개 항의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는 교리협력 관련이지만 그 기본합의에서 북한은 1, 2, 3, 4, 5항만 필요했었어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지 않겠다는 것을 풀어서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상호 불가침, 영토 존중, 무슨 파괴 전보 활동 중지, 비방 중상 중지. 그걸 91년 12월 13일에 받아냈어요. 그런데 노태우 정부로서는 그때 그렇게 해서라도 북한이 지금 흡수 통일의 공포를 가지고 있으면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장을 해주고라도 한 번 더 상호 안정적으로 관리를 일단 시작을 하자. 그래서 일단 우리 마당으로 들어오게 만들어놓고 그것을 관리를 해서 점점 통일이 가능한 쪽으로 끌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그렇지. 그게 지금 총리급 회담 했었어요. 그런데 북한은 그것도 남한으로도 받아놓고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92년 1월 21일 날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였던 김용순이 뉴욕에서 아노드 켄터 및 국무부의 부장관을 만나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는 통일연구원 91년 1월 달이면 통일연구원 부원장을 오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니까 갑자기 노태우... 너 누구야? 노재봉 비서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서울대 외계학과 교수 출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때도 배우고 그랬던 은사님이죠. 정 박사. 지금 아주 중대한 지금 보고가 하나 들어왔는데 내가 전문을 보낼 테니까 빨리 여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보고 대책을 메모해가지고 나한테 보내. 대통령한테 바로 직보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거 절대로 통일부 장관이나 무슨 외교부 장관 주지 말고 외교부 나가지 말고 특임을 받으신 거네요. 특임이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내용을 보니까 김용순이가 뭐라고 했느냐 앞으로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 조건으로 수교만 해 주시오. 미군의 남한 주둔을 전제로 해서 수교해달라 이거예요. 남한 정부가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지만 그러나 미국이 뒤에서 또 부채질을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군의 작전주의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보장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92년 1월 21일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통일된데도 미군은 아마 조선 안에 어딘가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때쯤 되면 미군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하는 유상과 역할은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25 거기서는 조국해방전쟁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군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남쪽에 있었지만 통일이 된 뒤에는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위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 남아있어 가지고 소위 밸런스 역할을 해줘야 된다.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했어요. 놀랬지 우리는. 그러니까요. 말하자면 북미 수교를 하면 그것만 해주면 미군 나가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그때는 우리가 이게 진심이 아닐까 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서 진심은 아니고 그러나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내가 보고서를 써뜨렸어요. 그것 때문에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미국이 결국은 안 받았어요. 미국은 안 받았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그걸 받으라 말아 할 상황은 아니었었고 그런데 미국은 그때 그걸 안 받은 게 이유가 뭐냐면 다 무너져가는 노스코리아가 지금 동독이 서독에 흡수돼서 통일됐고 동그라파 지금 국외국이 전부 그야말로 서유럽 국가하고 비슷한 체제로 체제 전환이 소위 뭐라고 그래. 개혁개방 노선으로.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가고 있고 피스폴 트랜지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평화적인 이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무슨 수교고 말이야.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둔. 주한미군 이스라엘은 나쁘지 않지만 수교까지 해줘 가면서 살 필요는 없어. 너희 그거 안 해도 우리는 남한 지역에 남아있을 수 있고 있으면서 동아시아에서 계속 우리가 소위 미국의 절대적인 우위 수프리마시를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북한이 결심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굴욕적으로 제안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교를 안 해준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틈을 봐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를 칠려고 하는 거다.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필사기가 무엇이냐. 핵이다. 그때부터 핵을 갖기로 결심을 하고 MPT 탈퇴를 할 준비를 하더니 93년 3월 12일 날 M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군요. 그러니까 그때 미국에서 북한 붕괴론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붕괴론이 나왔는데 한국에 들어왔지 당연히 미제는 금방 들어오니까 6.25 때부터 미제는 한국에 금방 들어와요. 금방, 금방. 6.25 때는 배로 들어왔지만 요즘은 비행기로 들어오니까 금방 들어왔는데 나는 그때 통일연구원에 있으면서 부원장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이 MPT 탈퇴를 한다고 그러면서 정권이 바뀐 뒤에 MPT 탈퇴한다고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관으로 들어와서 일을 해라 해가지고 가서 일을 했는데 하여튼 김영삼 대통령 머리에 북한 붕괴론이 입력이 돼버렸어요. 이미. 저놈들이 말이야. 곧 붕괴놈들이 헷가질라고 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주변에 있는 미국 친미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면 웬만큼 줏대 있는 대통령이 아니면 미국이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가야 돼. 복속되죠 그냥. 그게 심해요. 참 서글픈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 중에 자기 독자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그야말로 자국 중심성에 있는 외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다면 나는 딱 두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해서 아니라 해보니까 김대중 노무현은 자국 중심성이 있어요. 물론 김영삼 대통령도 자국 중심성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미국이 시키는 데는 할 수 없지 내가. 그건 있어요. 그 양반이 그건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이 불편했었습니다. 북핵 문제가 터진 뒤에 미국이 북한하고 비밀 접촉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서 우리한테도 정보가 들어왔지. 그랬더니 북미 접촉을 베를린에서 하고 있었는데 93년 4월 달부터. 그걸 막으라고 외교장관한테 막 호령하고 외교장관. 그야말로 그때 경로했었어요. 매일 경로했었어요 그때. 왜 북미가 우리 빼놓고 회담하냐. 처음에는 북한이 미국 아니 미국이 북한하고 회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다. 북한은 거칠게 다루어야지 달래면 그놈들은 더 되던데.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계속 가니까 말리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말이 듣나. 그러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왜 우리는 못 들어가노. 우리도 하자 하야. 뭐 이렇게 북한이 못 들어가겠어요. 매일 우리도 못 들어가는데 왜 그 회담은 계속 하냐고 미국한테 좀 말 좀 하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무시하죠. 그러더니 나중엔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져주는 조건으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 94년 10월 21일 날 나온 제너버 기본합의라는 겁니다. 그때 내용이 뭐냐.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돈은 70%는 한국이 내라 이거야. 경제적 부담 우리가 지고. 20%는 일본이 내고. 네. 10%는 EU에다도 쉬웠어요. 미국 돈 안 내요 요즘. 너무 앞서가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돼서 북한이 필요한 경제 지원을 주는 조건으로 북미정상회담을 한다거나 할 때 트럼프는 틀림없이 우리한테 그 돈 내라고 할 거예요. 미국 자기도는 안 써요 요즘. 그때 그것 때문에 70%를 우리한테 씌웠는데 우리가 그때 거절했어요. YS가. 왜 우리 회담이 너무 못 들어갔는데 돈을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니. 곧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실은 북한 붕괴로는 미제고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가지고 을포댔을 뿐이에요. 그런데 곧 붕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이야. 공사하다가 붕괴하면 너희 원자를 당신의 원자력 받쳐주는데 돈 미리 내는 게 뭐가 아까우냐. 심박한 거 돌리네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70%를 냈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미국이 하자는 돈은 안 하지만 딱 자기 외교 철학을 세워가지고 미국 적당하게 구슬리고 북한 적당하게 구슬리고 또 중국 적당하게 구슬려서 자기가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 정도는 못하셨어요. 비서관이 신동차 나가지고 그렇게까지 못 모셨는데 내가 차관장관으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면서 보니까 어설프게 준비해가지고는 보고 오다가 깨져요. 거기까지만 얘기합시다. 보니까 영상드 저희 모ğrimin 학교라고